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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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오셨습니다. 티판이 어딨어요? 여기 없어요? 일단 앉아요. 차 마실래요? 말해주세요 제발. 보다시피 여긴 없어요. 어디 누구랑 있는데요? 걱정 말아요. 안전한 데서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.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나 그 사람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.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남은 인생까지. 그러기 위해선 당신 애가 꼭 필요해요. 뭐라고요?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선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. 포기해요. 어차피 우리랑은 게임 안돼요. 어떻게 됐어? 오랜만이네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어차피 한아람 씨도 찬성훈 씨랑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애 없이 새 출발하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? 왜 어딨어요? 왜 어딨어요? 어쩌다 여기 다 모여있나? 왔어요? 그만 나가줘야겠는데. 오늘. 우린 양현권 문제로 변호사 분들이랑 사회 좀 할 게 있어서. 에어크 에어크 는 에어크 에어크 którzy 이럴 에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